안녕하세요. 청산별경입니다. 벌써 달의 열매가 엉글었네요. 엊그제 꽃이 폈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염으로 갑니다. 아직은 크기가 좀 많이 작아요. 여기 한 3배 정도 더 커야 되겠죠. 달의가 익는 시기는 추석되기 한 보름쯤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될까요? 지역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20일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말랑말랑하게 익으면 맛은 있는데 그때쯤 따면 보관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. 3.6L나 5L짜리 빈 담금주병을 주로 이용하고요. 익은 거 딸 때는 그리고 효소나 술을 담을 때는 딱딱한 상태로 따야 약성이 있습니다. 올해도 달의가 풍년이 없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갑니다. 작년에는 참 많이 땄어요. 그래서 술도 담아서 친구들이라고 하죠. 맛있게 먹었죠. 참나물이 있네요. 자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. 청담별불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